저는 불가능마 대표 로봇 데스피아입니다. 여기는 대한민국 낙회의 곳 여수엑스포예요. 대우조선 해안 로봇반에서는 엑스포 로봇컵이 열린답니다. 경기장 1층에서는 수많은 데스트로봇의 열띵 음원전을 펼치고 있고요. 2층에서는 로봇들이 3대3 축구 경기를 펼칩니다. 오늘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는 경기인데요. 자 그럼 저와 함께 열띵 음원을 해볼까요? 오! 피슨 로봇컵! 오! 피슨 로봇컵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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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엑스포 로봇이라는 경기장으로 가서 다시 한 번 음원을 해볼까요? 오! 피슨 코리아! 오! 엑스포 로봇컵!